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약 5개월간 이어지던 홍콩 민주화 시의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외국으로 탈출, 엑소더스를 모색하는 홍콩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정부 시에 열심히 참가했던 젊은이들 중심으로 홍콩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홍콩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또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 및 의회의 청원란에는 홍콩에 거주하는 영국 해외신민, 영어로 BNO, 여권 소지자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의 10만명이 넘게 서명했습니다. 1997년도에 영국의 홍콩 반환 이전에 약 300만명의 홍콩 주민이 영국에서 거주할 권리까지 보장받는 영국 부속 영토시민용 여권 BDTC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무비자로 영국 방문이 가능하다고 해도 거주나 노동의 권리는 제한된 BNO 여권으로 대체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홍콩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영국 거주권을 다시 보장해달라는 그런 청원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대상 홍콩 시민의 수는 약 340명만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984년에 청결된 영국과 중국의 공동선언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홍콩 시민들이 홍콩이라는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시위의 교훈입니다. 전체주의 체제와 자유주의 체제는 공존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도 중국 공상당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의 고유한 통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지백청들은 저항하는 홍콩인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중국의 대다수 인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홍콩인들은 중국 중앙정부에 반항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11월 18일 날 홍콩 고등법원이 마스크를 쓰고 시위하는 것을 검지한 일명 복면검지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자마자 바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 전인되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합니다. 홍콩특구법률이 홍콩기법법에 부합하는지는 전국인민상무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며 다른 어떤 기관과 이를 판단하고 결정한 권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지배층들에게는 법치라든지 상권분립이라든지 기본권이라든지 인권 등의 개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민은 당과 국가에 충성해야 될 단위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일국이제, 한나라의 두 체제라는 것은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의 모습을 지닐 수 없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전체주의와 자주의체들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홍콩 시위는 대만인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을 것입니다. 일국이제라는 달콤한 중국 공상당의 꿰매에 빠졌다가는 자신들이 누려오던 자유를 결코 유지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대만인들에게 심어주었을 겁니다. 홍콩 시민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의에 입을 다물고 다소 굴종적이지만 홍콩에 머물면서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많은 것을 두고 떠나야겠지만 자유를 찾아서 자신이 나서 자란 나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홍콩의 한 젊은이가 제게 조언을 구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떠나기를 권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숱한 피를 홍콩인들이 뿌리더라도 중국 공상당 체제로부터 벗어나기는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인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홍콩 시위는 한국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한국인 가운데서는 전체주의 체제와 자주의 체제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전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 달에 누리고 있는 자유를 두 눈을 뜨고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유주의는 전체주의에 복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에 의한 위협과 공포 분위기 조성에다 선전선동이 휩쓸고 지나가면 자유주의는 전체주의와 경쟁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홍콩 시위를 보면서 체제가 박힌 곳에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홍콩의 이야기가 결코 한국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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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